새로 나온 A조의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방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값에 해당하는 모니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성비 값이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새로 나온 A조의 모니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CS2740이라고 하는 모니터입니다 A조의 모니터는 정밀한 칼라쪽 모니터에서는 최상위 브랜드에 속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제일 하이엔드에 있는 기종이 칼라 엣지 시리즈 중에서 CG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밑에 칼라 엣지 시리즈 중에서 CS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저렴한 모델이 플렉스캔 시리즈가 있고 플렉스캔 시리즈에는 여러 가지 사이즈의 모니터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니터는 CS2740 이라고 하는 모델로 CS에 해당하는 모니터입니다 칼라 엣지 모니터 시리즈는 최상위 트림인 건 맞는데요 CG하고 CS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G는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고 후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델이구요 CS는 후드랑 센서를 내장시키지 않아서 가격을 좀 더 낮춘 저렴한 형태의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둘 다 칼라 엣지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지원하고요 DU 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밝기를 균일하게 맞추는 에이조만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라 엣지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색깔에 관심이 많고 정밀한 색깔 일정한 칼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분야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에 해당하는 그런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니터는 그 시리즈 중에서 아마도 저렴한 형태 저렴한 형태의 최초의 4K 모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존은 전반적으로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목표가 바로 칼라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 신기술이 나왔다 할지라도 정밀하게 색깔을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다 한다면 제품으로 생산해 내지 않는 그런 모니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모니터의 스펙이나 이런 걸로만 가지고는 에이조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요즘 아주 팬시하고 많은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다소 올드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인 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00대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니터고요 사이즈는 27인치 입니다 밝기나 이런 것들은 350 캔들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밝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작 속도가 빠르거나 혹은 뭐 뭐 hdi 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단지 정확한 칼라를 제공한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이 형태를 표현하는 모니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4K 모니터는 실제로 정밀한 칼라 맞는 모니터가 흔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4K 는 픽셀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칼라의 도트 피치가 상당히 작아서 lcd 기술로 보면은 색깔을 정밀하게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뭐 잔상 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최소하게 억제시키는 것 자체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a조 에서도 4K 모니터를 내놓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와 여러가지 형태의 공정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잡아서 이제 겨우 이제 겨우가 맞죠 다른 거에 비하면 상당히 늦었으니까 4K 형태의 27인치 모니터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기본적인 뭐 플래스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4K 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모니터들 처럼 뭐 그냥 일반 대중이 대중들한테 많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4K 모니터 처럼 간단한 제조 공정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 안정적인 색감이 나오도록 계속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모델은 아마도 요 모델이 초기 버전의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a조 에서는 요 전에 318 319x 라고 하는 4K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248 이라고 하는 24인치 형태의 모니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여서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모니터 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장이 칼라 그레이딩 이라든지 아니면 어 포스트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영화 쪽 산업 그 다음에 방송국 이런 기업 이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로 판매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번에 나온 cs2740 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엄청나게 저렴한 240만원대에 나온 모델입니다 어 240만원 때문에 솔직히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가성비 갑이다 정말로 최고의 저렴한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말이 안 될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정도로 정밀하게 색깔을 컨트롤 해주는 모니터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240만원이 결코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어 이 모니터는 에이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는 모니터에요 단지 센서만 내장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외장 센서를 이용해서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쓸 수 있구요 뭐 스펙을 뭐 얘기를 한다면 뭐 어더비 rgb 뭐 99%를 지원하구요 뭐 xrgb는 뭐 이미 넘어섰구요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더비 rgb 지원 뭐 srgb 지원 뭐 dci p3 지원 이런 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초기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결국에 사용자들의 이에서 색깔이 쉬프트 되거나 이랬을 때 정밀하게 다시 셋업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 에이조 시리즈의 모니터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되는데 그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컨트롤 하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칼라 내비게이터 7이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모니터를 잘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 모니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월등히 뛰어나다 보니까 어 여러가지 면에서 에이조라는 뭐 브랜드는 모니터 있어 있어서는 갑 중에 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게임을 하신다 거나 뭐 그런 뭐 그냥 웹브라우징 하고 싶다 그러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가격도 가격의 권위와 그런 용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빠른 응답 속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렇다고 뭐 저렴한 것도 아니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로 색깔이 중요하고 색깔을 통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가다 라고 한다면 가장 저렴한 형태의 4k 27인치 모니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니터 중에서 컬러 부분이 중요하시다면 몇가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니터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는 인데요 어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A조 EIZO 띄고 테스트 영어로 TEST를 쳐 보시면 거기에 맨 상당에 해당하는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 A조에서 만든 패턴을 확인하는 모니터를 점검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셔서 한번씩 페이지를 내려 보시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칼라라든지 혹은 유니폼뮬러티를 볼 수 있는 그레이 창 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뭐 칼라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래디에이션 이런 것들이 창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모니터도 지금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디에이션 이라는 건데 요거는 다시 말해서 한 칸 한 칸씩 쪼개서 톤을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개조가 정확히 나오느냐 중간에 뭐 다른 색깔이 끼거나 혹은 어디는 이렇게 뭉쳐서 여러 덩어리로 보이지 않나 요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정밀하고 좋은 모니터일수록 요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증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도 정확하게 색깔을 재현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글자라든지 감마 값 이라든지 뭐 반응 속도 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고걸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여러가지 형태들은 a조의 기존 모니터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조는 한번 만든 기술이 있으면 그걸 조금 조금씩 발전시키지 확 바꿔서 뭐 판매라든지 마케팅에 혹할 수 있는 요소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 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충실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디자인도 되게 밋밋해요 어 보면 알겠지만 프레임도 생각보다 좀 두껍구요 그리고 어 블랙 톤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버튼 정도만 노출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고도 자기네 회사 로고 도 안면에 넣지 않아요 뒷면에 넣죠 뒤쪽에 바로 그게 a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스탠드도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높낮이 조절 이라든지 모니터에 높낮이 무거워서 높낮이 조절 그 다음에 들고 내리는 거 그 다음에 회전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지원이 됩니다 27인치는 피봇도 같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피봇으로 돌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4k 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연결하는 것은 dp 포트가 될 거에요 dp 포트의 해상도 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4k 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hdmi 도 지원을 하고 여기에 더 붙여서 usb c 타입 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선 하나만 연결하시면 충전도 되면서 바로 작업도 할 수 있고 데이터도 옮길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다음 하나의 케이블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usb 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요 얘는 usb 연결 포트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지원되는 모니터에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지원된다는 것은 모니터 안에 있는 회로 보드에서 어떠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dp 케이블이나 hdmi 케이블은 쌍방향 통신이 아니라 단방향 통신이어서 모니터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sb 를 통해서 바로 그 기능들을 컨트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뭐 다른 기능들은 a 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 기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구요 요런 것들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 따로 그 이미지 컷을 해서 몇 가지 재밌는 뭐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모니터 하구요 스탠드가 제공 되구요 단 간단한 매뉴얼과 그리고 대사 기격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나사 아 그리고 usb 3.0 엄 링크 케이블이 하나 있구요 이게 바로 그 칼라 내비게이터 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컨트롤 할 때 사용하는 그 케이블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dp 포트 케이블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 c 타입인데 파워 충전까지 가능한 usb c 타입 케이블이 있구요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인데 파워 케이블은 제가 빼서 썼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제품만 내용물로 들어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 모니터를 쓰실려면 반드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쓰셔야 만 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비싸고 좋은 모니터인데 칼리브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모니터에 어 10분의 1 정도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은 단순히 모니터의 색깔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의 환경을 이 모니터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모드를 만들어 놓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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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그 내 출력물이 뭐 핸드폰으로 보여질지 아니면 아이패드에서 보여질지 아니면 tv 에서 보여질지 아니면 뭐 인쇄가 될지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그 기능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정도면 뭐 cs2740 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칼라 네비게이터 7 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네비게이터 7 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몇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추려서 동영상을 만들어 왔어요 고 동영상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구요 어 이 칼라나 이런 것들에 정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요 모니터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을 자랑하는 모니터 중의 하나니까요 추가적으로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더 풀어 볼 거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